이스라엘 자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해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해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해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해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